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11억 원을 증여하고도 10년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뒤에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낸 세금 영수증입니다. 세목 33, 증여세를 낸 영수증인데 금액은 2억 1,900만 원, 납부한 날짜는 지난 14일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 뒤입니다. 이 후보자는 10년 전인 2012년 11월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6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6대 4 부부 공동 명의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부인의 아파트 지분액수 5억 4천만 원과 또 이와 별도로 예금 6억 원까지 모두 11억 4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한 증여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부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증여해 주면서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지분 몫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가족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6억 원은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여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조차 거르지 못한 건 부실 검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선인 측 검증팀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